구미 원룸매매 전문 부동산 구미 부동산 이야기 이소장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매물은 구미시 사곡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영상에서처럼 4차선 내로변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가 있어 상권 또한 보장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외관 내부 전호실 리뉴얼 공사를 마친 상태고요 전호실 만실로 원활하게 운영 중입니다 본 건물은 경부고속도로 남구미IC에 인접해 있으며 대구권 광역철도 예정인 사곡역도 있습니다 사곡역이 개통시 대구권과 경제 활성화 등 동반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효과도 기대됩니다 6억대 매매가를 갖춰 취득세 부담도 적은 오늘의 매물 영상 후반에 상세정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물 앞입니다 약 25미터 크기의 대로변입니다 상권 형성 잘 되어 있고요 바로 압아파트 단지도 보이네요 본 매물로 가는 중입니다 건물 전면부 모습입니다 하부 파벽돌로 깔끔하면서도 특색있는 디자인입니다 주차장입니다 주차가능 대수 8대입니다 주차장 벽면 바닥 깔끔하게 도색 시공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만시림에도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세대 구성은 1층 주차장 2층 원룸둘 투루밀 미투일 3층 원룸둘 투루밀 미투일 4층 원룸둘 투루밀로 총 11가구 구성입니다 투룸 내부 사진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선호도 높은 구조고요 밝은 조명 깔끔한 디자인으로 계약률도 높습니다 헤링본 스타일로 장판 시공해 잘 어우러지게 디자인 해주셨네요 옥상입니다 매물 상세 내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예상금액 6억 6천만원입니다 대지 70평 건평 121평 총 보증금 3억 6천4백만 융자 2억 1천7백만 이자 공제 후 순월세 150만원 인수금 7천9백만원입니다 취득세 부담적은 저렴한 매매가 낮은 인수금으로 인수하시는 즉시 월세 수익 발생 가능한 본 매물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미원룸 투자전문 구미 부동산 이야기 이소장이었습니다 구미원룸 투자전문 구미원룸 투자전문